오리 모양의 인형 안녕하세요. 오늘 탈겟에 갔더니 이런 오리 모양의 인형이 있더라구요. 근데 여기 지금 안에 7개가 들어있구요. 여기 안에 트릿을 넣어줘서 이렇게 먹는 게임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. 가격은 3불이에요. 가격은 3불. 5, 6, 7, 8. 맛있다. 이렇게 조그만 쿠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